예산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개발 제한 구역 내 사업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 소득 증대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주민 지원 사업비 343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개발 제한 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본 지표로 사업계획평가, 구역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도별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던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에 44억 원, 농산물 판매장, 생태체험 마을 등 소득증대 사업에 5억 4천만 원 등 모두 주민수건 사업에 지원되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통해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소득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